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또 오후 동안 오존 농도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전국 기온도 보시면 아침 최저기온 강릉이 25도 등으로 동해안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 강릉과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낮 최고 29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 고향은 32도로 올라가겠습니다 경기 동부도 대체로 32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 성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충청과 남부 제주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